아 만덕돈 가면 이거 꼭 들어줘야 되는 거 만덕돈 만덕이요 제가 제 고향이에요 아니 저거 팔꿈치가.. 팔꿈치가 너무 반칙 아니요 아니 이거 너무 반칙 아니에요 만덕돈 오 센데 오 센데 골든클로즈 대박 썼네 만덕돈 자 이쪽 뭐야 이쪽 무슨 동이야 진짜 멋있다 감사합니다 자 얘들아 들어와 자 얘들아 들어와 자 얘들아 들어와 뭐해 뭐야 뭐야 진짜 아 뭐야 아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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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. 할 데가 없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야, 이 훌륭한 친구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정구한테 어떻게 뭐라 해야 되냐. 야 정국아 일로와. 야 정국아 일로와봐. 야. 여기 드셔. 엄마! 엄마 뒤에 안 보나? 이거 왜 돌아야 해? 마이크 가져야 돼. 형 제대로 보여줘요 빨리.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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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엄마! REW 재킷이 형이 달콤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해? 형이 달콤하다. 준혜이가 달콤해요. 너무 달콤해서. 준혜이 형 언제 이런 캐릭터가 됐을까요? 하! 나의 손키스를 받고 싶다면 어쩔 수 없구만. 하하 바로 이 맛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촌차 촌차 오늘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나요? 저는 오늘 오늘 무엇을 위해서 정국의 손을 준비했어요. 제 입을 붙여놨어요. 어우 예 좋네요. 이제 집을 붙여줍니다. 흑뼈 한 번 들어봅시다. 형이 차가워. 그거 구경찟아. 작년 흑뼈 흑뼈 어! 또 또 또 으으 부야 빠져있네 부야 빠져있네 부야 빠진다 부야 빠져있네 부야 빠진다 부야 빠져있네 요итель 아름다워 어 어 뿡고 어허허허 요기 요기 풀어줘야 된다고 요기 으어어 아 진짜 너무 아픈데 야 요기가 아파야 어 지금 잘 살았는 거 야 요기가 아파야 어 지금 잘 살았는 거 요새 힘을 딱 주면 응 어 내가 정국이를 이기고 있어 어어 어 내가 정국이를 이기고 있어 으아 아 공란봐 정타이 아 아아 진짜 아 아 진짜 ㅋㅋ 이 대해서 왜그래 못 말했을때 ㅋㅋ 이건 너무 많아 아아 아아 예예 아아 이거 됐다 알파카다는 하나 둘 셋 흫 흐 entrел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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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